쇼홀은 쇼홀은 대학생 할 때 뭐 했냐고 하면 저는 쇼홀이 가장 먼저 나올 것 같아요 너무 쇼홀이 좋다 보니까 한 학기 더 활동하고 그만뒀던 전직 가이드 팀장 정윤오라고 스몰 투어라는 걸 진행을 했는데 롯데월드에서 진행을 했어요 저희가 거기 그때 할로윈 특집이었는데 할로윈 특집 때문에 롯데월드 직원분들이 분장을 하시잖아요 그분들보다 더 리얼하게 분장을 해서 모든 분들이 저희랑 사진 찍었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의 기억이 너무 다들 생성수명 기억이 남아서 다들 좋아했었고 저는 대학교 생활하면서 가장 잘한 선택 중에 하나가 이거였다고 생각해요 쇼홀을 지원했던 거 그래서 거기서도 나름 열심히 했고 뿌듯하다고 하고 지금도 단체가 잘 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만족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대학 무완이라고 하면 쇼홀 얘기를 했었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5 сегодня 2 2 3